요즘 유튜브 보면 부자들이 유튜버가 돼서 가난한 자들을 가르치죠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솔직히 부모 잘 만나서 운 좋아서 그 자리 간 사람 태반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르치는 걸로 또 돈을 벌죠 이런 데 속지 마시고 그런 애들이 인과론을 주장해서 가난한 이들은 마인드가 잘못돼서 가난한 거다 인과다 내세나 과거 숙세를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당대에 니네가 잘못해서 받은 조건이 불공평한 거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가난한 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그런 많은 주장들 이런 것도 좀 가려보세요 이것도 엉터리 인과법이죠 자기가 운이 좋아 된 거를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분석을 하니까 잘못된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 분석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성공자니까 말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자리 가셨나요 운이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뭔가 떠든단 말이에요 어설픈 이상한 구루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도 안은 그대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돈만 갖다 바치는 그런 멘토링을 또 들어야 되고 이런 것도 악순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데